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검찰 측에서 김건효사의 명품백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작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했었던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검찰에게 수사를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현재 이원석 총장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김건효사의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원석 총장의 속내를 잘 모르겠다면서 여도 야도 찜찜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다가오는 9일에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불러가지고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의 소리 측에서 소환 일정을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를 지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이와 같은 행보로 보이는 것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작전을 짜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효사의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서울의 소리하고 좌파 측에서 주도해 왔습니다. 본인들이 사건을 기획을 했고 보도가 나간 영상들 역시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유리하게 본인들의 관점에서만 편집을 해서 선택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김건효사 때리기와 여권 진영을 흔드는 데 굉장히 큰 성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태까지 좌파 진영에서 했던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만 선택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보도를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수사를 늦춰달라면서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 측에서 소환 일정을 뒤로 밀어주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와 같은 요청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이번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지 특히나 김건효사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해가지고 김건효사에게 접근을 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걸려있는 혐의가 주거침입과 위계공모집행방해 혐의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 목사 측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김건효사 측에서 뇌물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들이 의도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해가지고 김건효사에게 던져주고 나온 사건으로써 당시에 그 명품 파우치를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김건효사의 잘못도 있지만 최 목사라든가 서울의 소리 측에서 했었던 이 행동이 순수하게 선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부인과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권 진영을 흔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한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수사해가지고 이들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전에 검찰의 원칙과 일정대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서울의 소리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뒷배에 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 그는 북한에 자주 들락거렸던 인물이고 또 그가 이번 사건에 협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강경하게 대북 정책을 하고 있는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동조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의 소리라든가 최재형의 뒷배에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는 야권 진영의 중심 정치 세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을 담그기 위해서 MBC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무로우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영부인과 검찰을 공격을 하는 이런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정치 공작을 한낱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기획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설계한 이들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번 검찰 측에서 좀 깊고 넓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가 무엇인가 찜찜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러한 기류는 그 전에 여권 진영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검찰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권 진영에서는 총선이 끝났으니까 멈췄던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신년대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 확대까지 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오는 9월 달에 끝나는데 사실 검찰 조직에서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만큼 총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권력자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치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고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여권 정치권의 분위기가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발을 맞추고 검찰총장 이후에 발판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역시도 검찰 측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찝찝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팀 확대까지 지시를 내려가지고 수사를 할 경우에 특검의 명분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특검을 쉴드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검찰 쪽이 야당을 더욱더 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육참 골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권 진영하고 관련된 수사들을 더 빡세하게 위해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니 이번 기회에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민주당 쪽의 인사들을 더욱더 조지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인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만일에 대북선금 사건에서 이화영이 1심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돈봉추사권이라든가 이번에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양문석이라든가 뭐 이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검찰을 지금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라 검찰 측에서는 민주당보다 한발 빠르게 김건희 여사 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야권 진영에 대한 수사 확대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 지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든다라든가 또는 검찰의 힘을 빼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한다라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측이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한 일이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찝찝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기점으로 정체되어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